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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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스 진짜... 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신발 끈이 왜 풀렸을까 지금부터 진짜 비밀을 보여줄게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어이 너무 희귀했어요 아 아 와 2년 동안 여기 엣절도 불러 에 Bangkok 에이 난 그게 마시한 걸로 마시군 셀audio 널 마신다, 널 마신다, 널 마신다, 널 마신다 정국씨가 한번 설명해 보죠 진짜 세대 차이 나는데 정국씨의 설명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이 늙어가지고 지금이 없으니까 뭐래? 뭐래? 늙은 상기였으니까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야, 이제 좀 말이 맞네 이제 좀 얼굴이 안 생겼다 아, 그걸 보면 지금 형이 약간 늙었어요, 지금 얼굴이 약간 지금 형이 약간 배고파, 태국씨 찍어보니까 저는 요즘은 설레는 Q. 내 많이 찍어보니까 한국의 전공이 7화 왜요? Q. 국어 문구가 아무 말도 안 써볼 수 있어 예, 말고 한 명 형, 말고 한 명만 더 사시き요 흠 이거 읽어야 되는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흮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흨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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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흠흠흠흠흠흠 ی여 아 가수형 두 번째 판에 제이홉을 죽여야 된다. 나수 형. 뭐야? 대결! 저 한 걸 좀 했어야 했는데. 그러니까 찍었을 때. 나수 형이 찍을 때 다른 게 아니네. 대결이 진짜 잤어요. 아 잤어? 대결이 진짜 잤어. 아 그래. 대결이 진짜 잤어. 대결이 진짜 잤어. 다. 와! 조기 아니야 조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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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아! 아니 왜 이럴 돼? 누구예요? 아 이때 서울만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. 완전, 완전 긴장했네. 좀 포함없게 reservations 생각나라. 설마 voting은 사랑하는 거 다 뭐 plaint지? 아 εί visitor 어떻게 방금 했다? 아! 이기 아니야?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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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지ną.. 스포스 파스틱 으아와.. ㅎ 스포스 파스틱 아아아악 으아악 여긴 레벨을 받아볼 것 같다 야 진짜 야 이랬구나 뭐야 저거 와 대박이다 와 태형이 진짜 있다 신나면 보름에 세 개의 이라는 생각이 될지 몰raten 남들벌이 약간 미친 되게 손보다 예쁜 것 같아요 오빠는 보다 보다 이불대 대박이다 아이스크림 왜 자꾸 아이스크림 남준이 머리 본 뒤로 아이스크림 밖에 안 떠올라 아아 이게 뭐야 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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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비ма 오 지비마어봐 롱이 안과 오우 아하하하하하 지아야 마이네비스 제임 제임 왜 이렇게 치명적인게 해 왜 이렇게 치명적인게 해 야 저기서 웃고 있을 수가 없잖아 어 야 지민이 형 힙합 A형 A형 Juan 아 야 Muslims A형 ㅋㅋㅋㅋ 아 창 64 bitch 아 미쳤다 진짜 나 왜 저랬냐? 저 신발구가 아니에요 신발구 저 리얼링이야 리얼링이야 이제 너가 리얼링이 더 젊어서 잤네 리얼링이 더 젊어서 잤네 리얼링이 더 젊어서 잤네 리얼링이 더 젊을 수 있어 리얼링이 더 젊을 수 있어 리얼링이 더 젊어버린 것 같아 리얼링이 더 젊어버린 것 같아 아, 이거 지혜다. 아, 지혜다. 어떻게 해야 돼? 아, 지혜다. 지혜다. 지혜다 너무 귀여워. 지미, 저장내면 에이 형 내가 누구를 해도 돼. 지금은 이제 해도 좋겠어. 지금 마음껏 해도 돼. 지금 해도 되지. 근데 그때는 안 됐어. 야, 스타디움 때 한 번 해보면 어때? 에이 형! 에이 형! 막 이런 거. 마이네임 이스. 멋있을 것 같은데? 후아엠! 아, 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. 야, 이거 얼마 전에, 얼마 전에 보고 벨루가 닮았어. 아, 우리가 봐서 귀여운 것 같아. 아, 이거 뭐야? 와, 펜트 대화인데요? 나 있는 거구나. 맞아. 놀랬어요? 놀랬어요? 어, 야. 저, 귀엽다. 너무 귀엽게 놀랬어. 아, 진짜 급박증하네. 아, 진짜 정말 힘들다. 나는 보도기야. 왜 이렇게 우상이가. 난 정말 내가 나를 보도기에도 힘들어. 아, 심장 아파. 한국의 크리스브라운. 한국의 크리스브라운. 아, 진짜. 한국의 크리스브라운. 아, 진짜.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